안녕 민기쌤입니다. 6-3 지금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단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단원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정의였구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그리고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 그리고 적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불평등한 모습이 있고 이걸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그 전제를 살펴봐야겠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데 라는 것. 우리는 지금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쳤고 지금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이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뭐야? 라고 하면 시민혁명이었고 이 시민혁명의 결과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어. 그치? 왜냐? 이 전근대 시기는 절대왕정 시기였어. 유럽의 기준으로. 물론 아시아에서도 주로 국왕중심의 국가운영이 이뤄졌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절대왕정 시기에는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었어. 왕권의 자의적인 행사. 우리 4단원 다를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시민혁명 이후에 인권이라는 것을 보장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주권재민사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래서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이라는 것이 기념이 들어왔고 이 이후에 헌법이라든지 그리고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은 평등해. 그래서 법적으로는 평등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여기서 평등이라는 건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라는 것인데 실제 사회에서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다양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불평등 현상을 직접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제도적 방안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불평등이 뭐야? 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불평등은 평등하지 않은 건데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사회적 가치가 개인 그리고 집단에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현상 이것을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계속 분배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으니까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기여가 다르면 업적이 다르면 다르게 분배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지금 사회적 가치가 개인, 집단에 따라 다르게 분배되는 것인데 그건 사회적 가치가 지닌 특성이 있기 때문이야. 사회적 가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야. 제한되어 있지. 유한적인 거라고. 이것을 희소성이 있다라고 하지. 그래서 사회적 희소가치가 개인 혹은 집단에 차등적으로 분배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 같은 것들이 되겠죠. 누구나 다 갖고 싶지만 다 가질 수 없는 것들. 이것이 개인이나 집단에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 지금 이것이 불평등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성취의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거 과거에서 살펴봤었고요. 그러나 이런 차등 분배가 심해지면 사회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 구성원의 무력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양상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사회계층의 양극화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사회계층이 뭐야? 라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든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받지 못했어. 서로 다르게 분배를 받았고 서로 격차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걸 끊임없이 연구하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계급이 있다고 주장했던 학자도 있고요. 계층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어. 계급론이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계층론이 나왔는데 계급론이라는 건 마르크스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 자,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주로 사회의 이런 서열, 위계를 구분하는 것의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봤어. 그래서 생산수단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했어. 이것을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나누고 혹은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로 나누고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야. 사회의 구성원들을 딱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구분했던 거야. 그런데 실제 사회는 꼭 그렇게 구분되지 않더라. 그래서 계층론이라는 걸 주장했던 게 누구냐면 베버입니다. 베버. 우리 경제 파트에서도 막스 베버 다뤘습니다. 베버가 계층이라는 걸 주장했는데 이 베버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한 거 아니고 정치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딱딱 칼로 물을 배듯이 딱딱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서열화가 층층이 쌓여있다. 이것을 계층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를 설명하기 좀 더 유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계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회계층이 점점 극과 극으로 달려가는 거야. 양극으로 달려가는 것. 그래서 지금 사회계층이 뭐냐부터 정리를 하고 가죠. 사회적 가치의 소유 정도에 따라 위계가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의 집합이다. 이것을 사회계층이라고 해.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적게 소유한 사람들 적당히 소유한 사람들 많이 소유한 사람들 나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체도 또 지금 불평등하게 분배된 개인이나 집단이 서열화된다라는 거야.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 평범하게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렇게 서열화된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 안에서 위계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약간 그래프처럼 지금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소득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불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분명 있어. 그렇죠? 왼쪽이 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지 그리고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상 중간을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을 하라고 구분해보자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보통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층이야 상층부터 하층까지 쭉 나눠지는 것 자, 그리고 이 중산층은요 우리가 보통 중위소득의 50%부터 150%까지를 얘기해 자, 그러면 중위소득이 뭐야라는 것도 또 얘기를 해야겠죠? 자, 예시 소득 사람들마다 각자 소득이 있겠지? 소득이 있으면 1등부터 꼴찌까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9명이 있다고 치면 1등부터 소득 1등부터 9등까지 있는데 딱 중간에 있는 거 소득 5등 딱 5등의 소득 이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해 이 소득의 150%부터 50%까지가 중산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둬야 되고 중산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계층 구조를 보통 그려내면 여기가 상층 그리고 중층 하층 이게 이상적인 지금 계층 구조야 이런 것을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 그치? 딱 봐도 중산층이 많죠? 이게 사회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증거야 중산층이 많아야 잠시 그림을 좀 그려보죠 자,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거야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간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많이 사라지고 다 지금 극으로 상층으로 혹은 하층으로 내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런 계층 구조 형태를 모래시계형이라고 표현해 모래시계와 비슷하게 생겼죠? 요런 사회의 특징은 뭐냐 중산층이 두터워야 사실은 국가가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회가 불안정하다 불안정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요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사회계층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무엇이 줄어든다? 중간계층이 줄어든다 그리고 상층과 하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계층 구조의 문제점 양극화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회발전동력이 약화돼 지금 상층과 하층의 격차가 너무 커졌어 내가 노력해도 저 계층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점점 사회발전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위화감이란 건 단순히 생각하면 좀 어색하다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것을 말해 당연히 상층에 속한 사람들과 하층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이 전혀 다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층과 하층의 갭이 커지고 그에 따른 위화감이 조성된다 그래서 사회통합에도 당연히 저해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사회의 불안요소가 증가한다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라고 하는 교과서 183쪽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183쪽 보기 전에 182쪽의 단원 시작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의 연구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 내용은 이거야 인구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야 요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20대 80의 사회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전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 상류층 20%가 전체 부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80%의 부를 차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반대로 나머지 80%의 인구가 겨우 몇 퍼센트의 부를 가지고 있다 20%의 부를 갖고 있다 그만큼 하층에 속한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계층의 양극화를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돼 자 183쪽에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소득 5분의 배율 이라고 하는 거야 소득 계층을 5개로 나눈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돈을 버는 사람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잘 버는 사람 1분이 2분이 보통은 잘 버는 사람을 5로 넣습니다 잘 버는 사람 5분이 4분이 3분이 2분이 1분이로 여기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 여기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보시면 5개로 나눠서 상위 20% 5분위에 해당하는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거야 1분위 소득을 분 뭐로 5분위 소득을 분 자로 넣은 거야 이 숫자가 결과물이 나올 텐데 결과물이 크면 클수록 결과값이 크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양극화가 그만큼 심하다라는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런데 지금 이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일시적으로 2012년 낮아지긴 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돼 분명 우리나라의 경제는 2006년보다 2015년에 훨씬 발전했을 거야 경제 발전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경제적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텍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빠르게 달성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절대적 빈곤에서 탈피했다 하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한 결과 소득불평등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07년에 7배를 넘었고 2014년에는 8배를 넘어서면서 2012년을 제외하고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보건,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절대적 빈곤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절대적 빈곤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인데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태야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라고 해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해 그러면 이 표현을 보니까 무슨 빈곤도 있겠어 상대적 빈곤도 있겠지 상대적 빈곤 요것은 절대적 빈곤과는 다른 개념이야 상대적으로 빈곤해서 상대적으로 보건문화 교육 등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은 절대적 빈곤에서는 지금 최저생계비였고요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 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부터 중위소득이라는 게 나오는데 중위소득 뭐라 그랬지 당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소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배치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99등까지 있다고 봐 그러면 소득의 정도에 따라 1등부터 99등을 쭉 나눴어 그러면 중위소득은 몇 등 50등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된다 그래서 이 50% 50등의 소득 그 절반도 안 되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중위소득이 얼마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이걸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라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512만원을 버는 것이 중위소득이다 딱 대한민국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6만원 미만으로 벌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라는 것이야 알겠죠 개념을 이해하라고 지금 숫자를 넣어봤습니다 다시 프린트로 들어가죠 이어서 두 번째 공간불평등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제목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공간에서 이미 평등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야 의미 보시면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을 기준으로 사회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원인이 원인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경제 성장 과정에서 성장 위주의 경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주로 언제 박정희 정부 이후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라는 걸 추진했죠 1차 2차 3차 4차까지 추진했는데 주로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정부 주도로 하향식 개발을 채택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명령을 하면 딱 명령한 대로 그대로 명령에 따라서 경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로 어떤 형태를 취했냐면 성장이 중요해 그리고 이 시기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고 적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내야 해 그러니까 주로 성장 거점을 지점에서 이 거점을 중심으로 거점 중심으로 고속성장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이 당시에는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대도시 그리고 대도시 주변에 위성도시 정도 그래서 이 시기에 흔히 철도가 다니는 주요 광역시들 그리고 주변 도시들 아니면 예외적으로 경제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로 경상도 지역 경부축 이라고 표현합니다 대구 대구 부산 울산 포항 이런 지역들 이 많이 발달했었죠 당시에 여러 공업단지나 이런 기관시설의 투자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울산이라든지 포항 창원 같은 지역이야 그래서 이 지역이 크게 발달하면 이 거점의 주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이런 것들 일종의 낙수효과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거점만 사회적 자원이 집중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비수도권은 개발 기회로부터 소외되었다 그래서 지역간의 격차가 매우 심해졌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역간 격차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이렇게 보시면 돼 이러한 공간불평등의 문제점 보시면 공간불평등 그 자체가 경제 교육 의료 의료 문화 등의 사회 전체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사회 전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 위에 그림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요거 수도권 집중도 라는 표현을 써요 수도권에 얼만큼 지금 집중되어 있느냐 이거를 방사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볼게 자 수도권의 면적은요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 전체 국토의 10% 조금 넘는 정도야 그런데 인구는 절반 가까이가 있고요 지역의 총생산 주요 금융기관 상급 종합병원 다 수도권의 절반 정도 모여있습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4년제 대학교 그나마 조금 적어서 한 36 7% 있고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본사는 다 어디에 있다 수도권에 있다 특히 서울에 있다 사업체수도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있죠 그만큼 수도권의 모든 인프라가 사회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보는 거야 주황색이 도시근로자의 소득 아래쪽 녹색이 농가 소득 인데 85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도 농 소득 격차 심화 이건 프린트 없는 자료예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이걸 그릴 수는 없을 테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공간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라는 거 보시고요 문제점 다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발전된 주변 지역 주민 과의 갈등 이 유발된다 역시 이런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다 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공간 불평등의 구체적인 양상까지 더 살펴보자고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발생한다 자 실제로 수도권이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어디어디 어디를 포함합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는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만 합치면 2천 600만 입니다 서울이 950만 경기가 1,350만 인천이 295만 정도 되거든요 합치면 지금 2천 600만 정도가 되고 비수도권이 2천 500만 정도 이렇게 보면 돼 수도권의 인구가 절반 정도가 있다 자 그리고 도시 우리나라의 도시의 인구가 90%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농촌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도시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산업시설 편의시설 다 몰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 그러다 보니 비수도권에서 혹은 농촌에서 인구가 도시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이 되고 지역에서는 결국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중심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산업 경제가 모두 침체되는 양상까지 함께 나타납니다 계속 본 거야 아까 공간 불평등이 사회 전반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라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도 있지만 도시 내에서의 불평등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도심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지 그리고 외곽지역에 있단 말이야 외곽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쪽방촌이라든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산다든지 아니면 쓰레기처리장에 가까운 이런 생활여건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도시 내의 격차 도시 내의 불평등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라고 들어봤습니까 세종시 주로 행정기능을 많이 이전해 놓았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세종시라고 하는건 애초에 2003년에 집권을 하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 이라는 표현으로 계획도시로서 건설을 했는데 당시 뭐 수도는 관습험법상 관습법상 서울이다라고 해서 온전히 옮겨가지 못했구요 이런 주요 도시를 거점을 만들어서 균형개발을 추진한다 라는 한 사례가 돼 균형개발의 사례구요 이 외에도 사실은 각종 혁신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기능들을 분산하고 있다 요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교과서 184쪽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교과서 184쪽 이구요 밑에 자료 보기 전에 도시의 쪽방촌 잠깐 보겠습니다 자 도시 내에서 지금 공간 불평등의 사례가 나타난다는 거야 도시의 빈곤층이 거주하는 좁고 협소한 방이 밀집된 거리다 이런 지역은 통풍단열이 잘 안되서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고 수도전기 등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돼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다 요런 특징들 기억해 두십시오 자 밑에 자료 볼게요 지역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이야 자료 1번 보시면 지역별 의사수와 약국수라고 돼있고 왼쪽에 주황색 그래프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구요 오른쪽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1제곱킬로미터당 약국의 숫자야 주황색 그래프를 보면 나름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 보여 비슷해 보여 그치 요 자료를 잘 해석해야 된다고 인구 천 명당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야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서울이라는 땅덩어리는 좁지만 인구가 많아 그죠 그 많은 인구 대비 종사 의사수야 서울이라는 좁은 땅의 의사수가 훨씬 많은 거야 이것도 그래프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 우리 강원도를 보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서울의 땅덩어리가 클까 강원도의 땅덩어리가 클까 강원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인구가 150만이에요 150만 서울은 950만이에요 950만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서울 땅덩어리 안에 있는 의사가 훨씬 많다라는 거 그리고 약국수도 여기는 면적당이지 좁은 땅덩어리에 몰려있으니까 당연히 약국수가 훨씬 많고요 우리 강원도 거의 꼴찌죠 가장 열악합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낙후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실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간 불평등의 사례다 의료뿐만 아니라 사실 문화 그리고 여러가지 금융 이런 시설들도 열악하다 각각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자 자료 1,2를 바탕으로 대도시와 그 외 지역 주민간의 보건 및 의료환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자 예시 답안 간단하게 읽고 넘기겠습니다 대도시는 인근의 다양한 병의원과 수많은 약국들이 존재하여 주민들이 보건 의료서비스 기관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 그 외 지역은 열악하다 특히 종합병원 같은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은 더욱 어렵다 선생님이 예전에 속초에서 지낼 때가 있었어요 속초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속초라고 하는 지역은 난 살기 정말 좋았어 이 속초는 관광도시고요 도시 규모가 되게 작아 동네가 작아서 솔직히 버스 타고 다니고 되고 조금 과장하면 걸어서도 다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도시야 그 정도로 규모가 작은데 워낙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있어야 할 것 다 있어 쇼핑할 것 영화 문화생활 다 있어 내가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한테 아 선생님 여기 되게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속초 너무 좋네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간혹 선생님보다 조금 선배인 선생님들은 힘들어하는 게 하나 있었어 뭐냐 속초에 대형병원이 없었거든 기껏해야 속초의료원 그리고 큰일이 생기면 강릉 아산병원으로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속초의 인구 자체는 적어 인구는 8만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규모의 병원이 들어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인구 20만 넘어가는 강릉 정도 대학 큰 병원이 있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다들 강릉까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요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가 뭐냐라는 것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4단원 때 인권 파트를 다룰 때 사회적 소수자라는 걸 다뤘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유사해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미 보시면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요거는 사회적 소수자와 지금 같은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이야 요것도 사실상 의미는 거의 같아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 그런 게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여기는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다라는 것이고 사회적 소수자는 그 소수자 집단이 스스로 차별을 받고 있다 라고 느끼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느끼는 집단을 말한다라는 것이지 자 어쨌거나 지금 사회적 약자 다룰텐데 사회적 약자도 사회적 소수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집단이나 숫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기 정도가 아니고 권력의 열쇠 힘의 열쇠면 사회적 약자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은요 여성이 있고요 노인들도 있고요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빈곤층 그리고 소상공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밑에 어떤 불평등의 양상이 나타나는가 어떤 차별이 나타나는가 양상을 볼 겁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요소야 주로 선입견이나 편견 그리고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적 환경에 놓여져 있어서 성별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서 불합리적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 자 우리 그래서 실질적인 양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두 번째 노인 어린이 장애인 세 번째 빈곤층 네 번째는 소상공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일단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성차별 문제 사회문화 파트에서는 성차별 문제라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루고요 그 중에서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지 자 그럼 성이 뭡니까 성 우리 성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성을 말하는 요것과 그리고 사회적 관습적 성을 말하는 요런 표현이 있어 그치? 자 요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생물학적 성 아래는 관습적인 성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생물학적 밑에는 관습적 혹은 학습된 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젠더라는 표현 그러면 학습된 성은 뭐야 우리가 위에 있는 섹스는 잘 알고 있어 그럼 밑에 젠더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학습된 요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편견이나 차별등이 박혀있죠 나도 이런 표현을 잘 안하려고 노력하는데 남자답게 여자답게 뭐 이런 것들 남성 적 여성 적 이런 표현들 가격적으로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삶에 배어있어서 그런 표현을 하죠 남자라면 좀 강해보여야 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하고 뭐 이런 편견들 있죠 여성들은 좀 더 가녀려야 하고 사회적 상대적으로 약자여야 하고 되게 여려보여야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사회적인 잘못된 인식들 편견 차별들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나면서 성 차별 문제가 발생하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편견 차별을 만들어낸 요소는 무엇이냐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는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 가부장적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외갓집에 시골에 놀러가 시골에 놀러가서 가끔씩 설거지를 하려고 그래 어디 남자가 남자가 어디 이 사내놈이 사내새끼가 부엌에 들어오냐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온 편견 차별들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의 양상이 나타나느냐 요거 좀 칸이 긴데요 빈칸을 작성해보죠 주로 사회적 활동보다는 가사나 육아에 적합하다라는 편견이야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죠 가사 육아에 적합하다는 편견 아 이거 빈칸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실수했어 키워드를 했어야 되는데 출산이나 육아 등 생애 주기에 따른 당연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죠 당연한 업무 공백을 이유로 고용을 꺼리는 사회적 환경이 남아있어서 이런 사회적 환경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많이 잔존하고 있는 문제죠 사실은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를 하고 남성들은 밖에서 돈을 벌어온다 이런 것도 사실은 차별적 인식이잖아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에 예민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죠 가사나 육아에 적합하다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야 된다라든지 출산이나 육아 등에 의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있죠 뭐 경력 단절 여성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경력 단절 남성 이런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이게 굉장히 차별적인 키워드다 자 커리어 음원 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야 커리어맨 이라고는 표현 잘 안해요 당연히 남자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편견이 박혀있는 거라고 이런 차별적인 모습들 인식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 꼭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유리 천장 혹은 유리 벽 이라는 거야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임원진으로 승진을 할 거 아니겠니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남자와 여자가 승진 기회를 얻었을 때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승진율이 더 떨어졌다라는 거야 같이 위를 향해 올라가는데 여성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초명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썼죠 유리 벽은 수평적 이동인데 주요 부서 중요한 부서에 여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차별 모습 이런 것을 유리 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노인 어린이 장애인 이런 양상들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고요 이건 너무 당연히 알 것 같아서 넘어갈게 그리고 빈곤층 보겠습니다 빈곤층 빈곤층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빈곤을 얻고 있는 것인데 그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나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함 제공 받지 못함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빈곤층에 대한 여러가지 복지 제도가 마련되고 이들도 동등하게 평등하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와 교육 기회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 많이 했어 수업 때 선생님이 예전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도록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의료비를 어느정도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수업률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빈곤층에 대한 여러가지 복지 제도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개념 교과서에 나오니까 한 번 더 볼텐데 소규모의 업장을 운영하는 거야 소규모의 업장 5인에서 10인 미만의 업장이고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수평적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 그래서 대기업으로부터 갑질을 당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 이런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문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 노인 어린이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나올 텐데 적극적인 우대 조치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게요 교과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85쪽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실태약 사례 1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천장 얘기 많이 아까 했죠 여성의 사회참위나 직장 내 생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 현상을 점수화하여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최하위인 29위를 기록했다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우리가 사실상 거의 꼴찌에 달했다라는 것이지 최하위 29위였다 9위였다 이것은 여성의 절대적 지위가 낮다라기보다는 근데 남성에 비하면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라는 거야 이 자체가 우리 여성의 임금이 적다 이런 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남성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는 것 자 사례 2 요거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갑의관계 바꿀 때가 되었다 라고 해서 이런 거야 자 봐봐 가맹점주협의회는 모임을 갖고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식용유 일회용 숟가락까지 구입하게 되어 있어 계약상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아 그런데 이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아서 적자다 그냥 시장에서 사면 훨씬 싸게 살 텐데 본사에서 이걸 꼭 사야 된다 라고 갑질을 하니까 이것을 버티기 어렵다 라는 것이지 자 요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그리고 생업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일컫는다 그리고 항상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5인에서 10명 미만의 사업자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불평등 사례를 살펴봤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수행평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회불평등 양상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 제시하는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